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무형자산과 기타 비동자산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무형자산은요 어 유형자산과 차이가 물리적 형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리적 형체가 없다 그래서 무형자산 이라고 합니다 정의는 단과 같이 되는데 우리가 제일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 물리적 형체가 없다 이런겁니다 분류를 보겠습니다 무형자산과 기타 비동자산은 유형자산에 비하면 그다지 중요한 자산은 아닙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것도 많이 없구요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될 내용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형자산의 개정과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영업권 산업재산권 개발비 기타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또 일반적으로 기계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그 프로그램의 개정과목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영업권은 다른 회사를 인수 합병하는 걸 결합이라고 그러거든요 다른 회사를 인수 합병할 때 발생되는 추가적인 우돈을 말해요 즉 다른 회사를 인수 합병하면 추가적으로 돈을 더 줘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더 주냐면 그 회사가 좋은 이치에 있거나 지리적으로 좋은 이치에 있거나 그 다음에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좋은 직원을 데리고 있거나 그 다음에 고객이 좀 많아요 그러면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추가 수익력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추가 수익력 이죠 그런 것들을 추가 수익력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추가 수익력을 추가 수익력에 대한 대가로 돈을 좀 더 요구를 해요 가게 인수하면 권리금 달라고 그런 거 있죠 이 권리금이 바로 회계에서 영업권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 영업권은 다른 회사 인수 합병할 때만 사용하는 거고요 내부적으로 이렇게 영업권을 만들 수 없어요 즉 내부적으로 우리 회사가 좋은 이치에 있어 고객 많아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 다른 회사보다 그래서 초과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익력이 많아 이렇게 가지고 자산 처리하는 거는 상당히 임의적이고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회계 처리할 수 없죠 그래서 외부적으로 인수 합병할 때만 사용한다는 거 그럼 사력재산권은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이런 것들입니다 특허권 시동신환권 의장권 상표권 상호권 상품명 등 특히 특허권이 좀 많이 나오니까 회계 처리할 때 특허권을 샀다 돈 주고 그러면 특허권을 처리하시면 돼요 이런 걸 합쳐서 산업재산권이라고 합니다 회계 처리하려고 특허권 쳤던데 시험 문제 풀 때 특허권이 안 친다 계정과목에서 안 나온다 그러면 산업재산권 쳐보시는 겁니다 의장권은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개발비가 중요합니다 중요표시 하시고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왔는데요 제조 비법 공식 모델 디자인 및 시작품 등의 개발과 관련해 발생한 비용으로써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교육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 비용 처리한다고 돼 있어요 이것 때문에 보통 제품을 만들 때 있잖아요 연구 단계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시장 조사하고 그 다음에 시장 조사를 바탕으로 그 다음 단계에 연구해야 될 과정을 만들고 그 다음에 돈을 계속 투입해 가면서 시행착오를 거치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다 개발비 하고 관계에 대해서 개발비 처리 처리해야 되냐 라고 말이 나올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최초 시장 조사부터 해서 막 연구하는 그 단계는 연구비로 비용 처리해요 연구비 경산 개발비 이런 거 해서 비용 처리하고 어느 순간에 이게 자산 처리가 되냐면 이게 빚자가 들어가는데 자산이에요 빚자가 들어가므로 보통 비용으로 많이 인식하는데 자산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이런 내용들이죠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 내용들 잘 보면 미래 경제적 교육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실력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라고 그랬으니까 제품을 계속 만들다 보면 시행착오를 거쳐서 계속 만들고 샘플을 만들다 보면 그 샘플을 만들고 나서 시장 조사를 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의 반응을 보겠죠 시장 반응을 보면 이게 확실하게 팔면 잘 팔리겠다라고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걸 느끼는 단계가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데 그 단계부터 최종 제품으로 출시가 돼서 나오기까지 발생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개발비입니다 기업의 지금까지 모든 연구의 노하우가 거기에 직접 됐다고 보고 이걸 자산 처리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단계를 시험 볼 때는 우리가 알 수는 없고요 알 수가 없으니까 시험에서 출제자는 자산 처리할 것 이렇게 써줘요 그러면 개발비 하시면 돼요 쉽죠 의외로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든가 기계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유용자산의 인식과 최초 측정 보면 최초로 유용자산을 인식한다는 말은 이제 취득을 했다는 말인데 그때 이제 그 온가로 취득했을 때 그 온가로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할인을 받거나 그러면 차감하는 거고 이것도 자산이기 때문에 취득 시 발생되는 비용은 다 취득 원가에 가산합니다 그 다음에 취득 또는 완성 후에 지출이 발생되면 유용자산처럼 자본적 지출 또는 수입적 지출로 똑같이 처리합니다 그래서 그 취득하고 나서 또는 완성하고 나서 그 뒤에 발생된 지출에 대해서 그게 자산의 가치를 올리는 거다 그러면은 자산 처리하시고요 그게 자본적 지출 그렇지 않고 단순 능률 회복 원상복구다 그러면 수입적 지출 비용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각도 유용자산하고 똑같이 삼각하시면 되는데 삼각방법 똑같이 사용해서 삼각하시면 되는데 다만 형체가 없는 무형자산이다 보니까 합리적인 삼각방법이 없을 때 정액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정액법보다 중요 표시하시면 돼요 정액법 그리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무형자산의 감가 삼각 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니까 20년도 이렇게 밑줄 그으셔야 되겠습니다 잔존가치는요 무형자산의 형체가 없다 보니까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상황상 필요하다면 잔존가치를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거 밑줄 그으시면 되겠습니다 무형자산의 감가 삼각 방법에는 두 가지를 사용할 수 있어요 직접 빼는 방법과 간접적으로 빼는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은 직접 법을 사용합니다 시험 보실 때 실기 시험 보실 때는 직접 법으로만 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 프로그램 때문에 그러는데 프로그램 특성상 직접 법으로만 회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음 단원 기타 비유동 자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비유동 자산은 말 그대로 기타입니다 비유동 자산 중에 투자 자산도 아니고 유형 자산도 아니고 무형 자산도 아니면 나머지 자산을 다 기타 비유동 자산이라고 그래요 자 해당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매출 채권 장기 외상 매출금과 장기 받으러음을 말합니다 나머지 더 보면 임차보증금 장기 미수금 부동과 수표 임차보증금 임차보증금하고 부동과 수표가 제일 중요합니다 시험에 두 개만 나오고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은 타인의 부동산 동산 등을 올세 등의 조건을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증금을 말합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쓸 때 보증금이 올세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 보증금을 말합니다 임차보증금은 동산이나 부동산을 임차하기 위해서 지급한 보증금이므로 계약이 만료되면 다시 돌려받습니다 다시 돌려받기 때문에 자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임차보증금에 반대되는 부채 계정이 임대보증금입니다 임대보증금 반대 표시하고 임대보증금 하나 써놓으세요 임대보증금은 비유동 부채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과 수표는 어음이 부도가 됐다라고 시험에 나오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음이 부도가 되어 회사에서 대손 처리하기로 하였다라고 그런가 하면 대손 처리하셔야 돼요 부동산과 수표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즉 부동산과 수표는 당과 같은 상황에 섰습니다 당사가 제품을 매출하고 받은 약소금 즉 받으러움이 만기일에 거래은행이 제시한 바 부도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나오면 부도라는 말 밖에 나오지 않잖아요 그럴 때 부동산과 수표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잘 보시고 부도까지만 나오면 부동산과 수표로 처리하시고 부도가 되어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대손 처리하기로 하였다 그러면 대손 처리하는 거예요 대손 처리할 때는 대손충당금 잔액을 먼저 가져다 쓰시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대손삼각비 기타 대손삼각비로 비용 처리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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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